비즈투데이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주식회사 대상 코레일 유턴과 K-콘텐츠 산업 육성 및 국내 콘텐츠 IP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 기관은 K-콘텐츠 확산 지원, K-콘텐츠 IP를 활용한 수요 맞춤형 콘텐츠 공동기획 및 발굴, 국내 신인 캐릭터 디자이너와 중소 콘텐츠 기업 성장 지원 등에서 협력할 예정입니다. 조현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K-콘텐츠 판로 개척과 육성을 위해 2종 산업과는 협업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한 상생과 협업으로 콘텐츠 산업 성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마켓 보로와 식자재 플랫폼, 전자상거래 상생 협력을 위한 공급망 금융, 바스 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켓 보로는 식자재 수 발주에서 배송, 수금 관리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마켓 봄 등을 개발한 새싹 기업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식자재 조달을 위한 구매 금융 서비스, 판매 대금 조기 횟수를 위한 구매자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등 마켓 봄 회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GS25는 와인과 위스키, 보드카 등 연말 구매 수요가 높은 주류 152종을 선정해 12월 한 달간 가격 인하, 한정판 신상품 주류 기획 세트 출시 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GS25는 연말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분석에 따라 재계 3대 샴페인 하우스인 대땅저의 상위라인, 대땅저 프렐류드 등 9종의 샴페인을 행사가로 선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을 한 병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떨치는 모젤 크리스마스 2종 등 다수의 차별화 주류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GS25는 트렌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욱 가치 있고,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자장비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인데요. 한화오션은 이번 용역 계약을 통해 소자코일, 제어기, 전원 공급기, 자기센서 설계 기술 등을 개발해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작품 사업인 무인 잠수정용 에너지원 시스템을 수조하며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어기, 전원 공급기 , 전원 공급기, 전원 공급기